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상자여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사랑의 단어는 착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온유하고 겸손하며 상대를 국룰이 여길 때 생기는 마음인지라 서로가 연합되어 불꽃이 느껴지면 치유되는 약이랍니다. 극료를 베풀어주고 상대를 감싸 안아주며 경여의 말을 해줄 때 얼음처럼 굳게 닫혀있는 마음은 햇살에 눈녹듯이 얼음장이 녹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모두들 말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라고 안녕하세요. 하수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양독해드릴 소설은 김순여 작가님의 그게 사랑이냐 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그게 사랑이냐에 실린 표제작이고요. 이 소설집엔 네 편의 중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읽어드렸던 작가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어떠셨나요? 사랑을 정말 어여쁘게 정의 내려주셨죠? 이 말들을 항상 기억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수담의 낭독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냐 김순여 첫인상 순이는 18살이다. 학교를 남들보다 더 일찍 들어간 탓에 고등학교도 일찍 졸업하게 되었다.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으나 재수를 해도 늦지는 않으련만 순이는 그러지 않았다. 학교 다닐 적에는 머리가 좋은 탓에 제법 공부를 잘했다. 순이에게 그런 희망의 싹이 보이자 의부다비는 순이를 희망줄로 삼았다. 의부다비가 그랬다. 너는 말이다 공부를 잘하니까 꼭 약학대학에 가야 한다.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차려. 동생들을 모두 가르쳐야 된단 말이다. 하도 외워되는 통에 순이는 의부다비의 말이 진리인 줄 알면서 의부다비의 말대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었다. 그런 탓에 한껏 그쪽으로만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었다. 그러나 지방 도시에서 그것도 상업학교를 나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약대를 간다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그 후 다른 여섯 친구들은 후기 대학으로 갔거나 재수를 해서 목적을 달성했고 합격의 영광도 찾았다. 그러나 순이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약대를 나와 애써 공부한 뒤끝에는 의부 동생들의 뒷바라지나 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순이 자신의 일생은 뭐란 말인가 동보는 기계가 되고 말 것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다만 기분만 잡치게 되는 일이어서다. 의부다비에게 순이다이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기껏 공부를 해서 자기의 자식들 뒷바라지나 하라니 그런 도둑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도무지 이치에 맞지도 않았거니와 맑아지도 않아 순이는 낙방의 소식을 접한 뒤에 책이란 책은 모두 아궁이 속에 쑤셔놓고 불태워버렸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억하심정이 생기면서 어깨장이 놓고 싶어져서였다. 내 족속도 아닌 씨가 다른 동생들인데 내가 왜 그들의 뒷바라지를 뼈가 빠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 같은 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 모르긴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의부다비는 순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밀어붙이려 해서 실었다. 의부다비는 순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부려먹을 생각만 했던 거다. 그 외에 진짜로 좋아야 될 사랑 같은 것은 눈꼽만 치도 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어찌하냐 하면 언젠가 순이는 의부다비에게 부탁을 했었다. 아버지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때 의부다비는 냉정하도록 보기 좋게 거절을 했었다. 내 엄마에게 달라고 해라. 왜 그런 걸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툭명스레 여지없이 내지르던 사람이 자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란다. 자기의 것은 하나도 베풀려 하지도 않으면서 부려먹을 궁리만 해대는 게 너무 기분 나빴다. 순이가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빈둥거리자 이웃 사람들이 순이를 부르러 왔다. 옆집에서 술집을 크게 버려 돈을 많이 번 이사장은 번 돈으로 우체국을 차려놓고서 순이를 데리러 왔었다. 너는 학교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잘했으니 우리 우체국에 와서 사물을 좀 봐줘라. 그러는데 의부다비가 한사코 반대를 했다. 안 된다. 안 돼. 일 꼭 공부를 해가지고서 왜 남의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려느냐? 너는 꼭 대학에 가야 된다. 사람은 말이다. 중학교를 나오면 고등학교에 갈 생각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나오면 또 대학에 갈 생각을 해야 돼. 취직은 무슨 취직이냐.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군부대에 있는 통역관이 의부 동생 외아들 광일이의 돌잔치에 왔다가 순위를 보고 반했던 모양이었다. 미군부대 PX에 순위의 자리를 마련해놓고서 데리러 왔었다. 그때도 의부다비는 보기 좋게 물리쳐버렸다. 야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미국 부대 PX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냐? 미군부대에 가면 미군들보다도 깜둥이들이 더 무섭다. 깜둥이들은 유난수레 여자들에게 너무 잘하거든. 그런데 저 순진하기 짝없는 아이에게 깜둥이가 살살 꼬두겨 봐라. 자는 단박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돼. 주선에 주는 성인마다 퇴짜를 놓아 대니 어쩔 수 없어진 순위는 지구석에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맞선 자리들이 부지깃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가 쌍짐지를 들고 반대를 했다. 거기는 마다들이라서 안 되고 저기는 외아들이라서 안 돼. 들어오는 족족 퇴짜를 놓아 대니 순위는 기분만 잡쳤다. 순위 생각은 이랬다. 어서 빨리 이 굴속 같은 집에서 빠져나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부 다비와 엄마는 번갈아가며 순위의 외부 활동을 비틀어대면서 못하도록 방에만 일삼았다. 그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순위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편물 학원을 다닌 다음 가게를 차릴 심산이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편물 학원을 나왔어도 엄마는 절대로 순위의 뒷바라지는 해주지 않았다. 그냥 버려만 두었다. 가게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편물 기계도 사주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데 영체가 찾아와서 권했다. 순위야 뭐래 우리 집에 놀러와라 요즘 옥수수가 다 익어서 막물이거든 금년 옥수수는 끝이니까 같이 따서 그거나 삶아먹자. 그래 좋아 갈게 순위는 얼른 승낙을 했다. 지루하기 짝없는 나날들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체는 순위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다. 집은 산속인 도꼬래 있었는데 순위네가 살고 있는 태장동에서 심리 이상은 산속으로 걸어서 들어가야만 되었다. 낮은 산들을 여러 등성으로 돌고 돌아서 넘어가야 되었지만 순위는 자신만만 했다. 태생이 시골이었고 어려서부터 산속 생활에 익숙한 탓도 있었다. 순위의 고향도 도꼴과 비슷하게 생겼었다. 산골 마을에는 이웃간의 거리가 대부분은 오리 정도는 떨어져 있었는데 어쩌다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어지는 날에는 밤길이 너무 무서웠었다. 행여나 귀신이 나타나서 잡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겁이 나서였다. 어두컴컴한 길을 건너라면 저벅저벅 소리가 나곤 했었다. 누가 뒤쫓아오는가 싶어서 뒤를 돌아다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순위가 건너라면 또 저벅저벅 소리가 났다. 귀신인가? 이게 뭐지? 대체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야? 궁리 끝에 실험을 해보았다. 순위가 발자국을 옮기면 옮길 때마다 저벅저벅 소리가 났고 서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자 그제야 순위는 알아챘다. 산 밑으로 난 길을 걸으면 산이 그 울림을 나타냈던 것이다. 아하 이게 산울림이라는 것이로구나. 산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 그런 밤길도 걸어 다녔었으니 낮에 산길은 한적해서 좋았다. 꼬불꼬불한 산골길을 돌고 돌아서 가는데 영체 생각이 났다. 영체는 이 길을 날마다 걸어서 학교를 오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걸어서 퇴장까지 와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그런 영체의 노력을 생각하며 순위는 혼자라도 심심치 않게 영체 집에 당도했다. 영체가 뛰어나오면서 반겼다. 어서와 오늘하고 힘들었지? 영체는 매우 상냥스러웠다. 비록 아버지는 영체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위로 큰오빠가 둘씩이나 있는 사남의 막내딸 인지라 어떤 아쉽도 없었으므로 영체는 항상 명랑했다. 순위가 대답했다. 응 꽤나 덥더라. 가을 햇살이 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이 동네 들어서니 너무 시원해서 좋다. 그 말에 영체가 맞장구 쳤다. 그래 참 좋지 우리 동네가 그래 좋아 산 좋고 물 맑고 경치도 끝내주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동네로 시집을 와라. 내가 중신에 줄게. 순위가 부치켜주니 영체는 신이 나는 모양인지 떠들어댔다. 그러나 순위는 단번에 거절을 해버렸다. 왜 그런 말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는지도 모르면서 무의식 중에 그랬다. 싫다. 왜 난 서울서 살 거다. 그 말도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언제 생각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러리라 작정한 적도 없었는데 암튼 그랬다. 그러자 영체가 반박했다. 야 서울이 뭐가 좋으냐. 난 서울이 장말로 싫더라. 서울이 왜 싫어? 넌 서울이 왜 좋으냐. 자동차도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골치가 다 아파. 거기에다 건물들까지 많으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난 너무 싫더라. 야 나는 가기도 싫은 대학에 올케언니가 하도 우겨대서 갔었자니. 그런데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니?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난 이 동네 이 동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건 그렇고 우리 어서 옥수수 따라 따라 가자. 그러자. 순희는 영체의 뒤를 따랐다. 영체는 커다란 다리끼를 허리에 차고 앞장 섰는데 영체 하나뿐인 소녀여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 덕에 농사일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사촌동생을 업어주는 일뿐이었으므로 옥수수를 따는 일은 농촌 출신이었지만 이번이 처음이었다. 영체를 따라서 영체가 가르쳐준 대로 옥수수를 하나하나 따다 보니 참으로 재미가 났다. 옥수수는 기둥에 찰싹 붙어있었다. 옥수수의 늘어진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쿵 눌러주면 옥수수는 픽 소리를 내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궁에서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딴 옥수수를 하나하나 다래끼에 넣는다. 다래끼에 하나 가득 담아서 둘이 함께 영체의 집으로 돌아오니 키가 큰 군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수경래로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고모님 휴가 나와서 인사차 왔습니다. 상병 나 조기 오 그래 어서와 영체가 반겼다. 순이가 슬쩍 훔쳐서 보니 고3 때에 독일어 교생과 너무 많이 닮아있다. 귀는 크고 날씬 하였으며 거기에 맞춰 가르마 얼굴이 위에 얹혀져 있다. 가르마 계란형의 얼굴 가운데에 우뚝 솟은 콧날의 양옆으로는 쌍꺼풀진 눈이 매력적으로 눈웃음을 친다. 코 밑에 단정한 노인 입은 얇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밉상은 아니다. 군인을 본 순이가 놀라면서 감탄한다. 어머나 어쩜 저리도 꼭 갔지 혹시 쌍둥이는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고3 때 부임해왔던 독일어 교생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독일어 교생이 처음 학교에 부임해온 날 학교 교정 안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었다. 잘생긴 미모의 서울대학생 총각인데다 실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어찌 사춘기의 여학생들 마음이 들뜨지 않을 수 있었으랴. 모두의 선망 대상이 되어서 너도 나도 다투면서 사랑의 열기를 뽑아냈었다. 연정의 마음들을 만들어서 사모하기 시작했었는데 순이도 예외는 아니었었다. 교생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굴까지 화끈하게 달아올랐었다. 어쩌다 교생이 말을 붙이려 하면 가슴까지 콩닥거리고 울렁거려서 얼굴부터 붉어졌었다.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순이는 자신을 투각시키는 방법으로 독일어 공부에 전심 전력을 기울였었다. 참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최고점은 받았지만 교생은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는 학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열심히 들고 있던 풍선을 하늘 위로 놓친 기분이 되자 허망에 빠졌었는데 교생과 꼭 닮은 쌍둥이 같은 사람이 지금 순이 앞에 나타난 거였다. 순간순이는 독일어 교생을 처음 대할 때처럼 숨이 멎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가슴은 마냥 두근거렸고 얼굴까지 붉어져서 속으로 감탄했다. 아 어쩌면 저리 웃는 미소까지 똑같지? 인사를 끝내면서 미소 짓는데 송곳니의 박은 은색으로 덧씌운 색깔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 황홀했다. 영체가 군인을 향해 말했다. 야 너 참 잘 왔다. 먹을 보기 맞네. 우리는 지금 옥수수나 삶아 먹으려고 밭에서 막 나오는 길이야. 빨리 삶아서 줄게. 너는 사랑방에 들어가 있어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군인은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사랑방으로 곧장 들어간다. 하긴 친척이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쭉 들락거렸을 것이다. 영첸의 집은 순이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의 집과 흡사하게 닮아있었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앞마당이 나왔고 앞마당의 한 귀퉁이에는 양철로 된 화독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독이 있는 바로 옆이 부엌이다. 그래서 화독이 있는 곳과 부엌은 곧장 연결되어 있어서 일하기에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부엌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안방과 윗방이 나란히 붙어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역자로 꺾이면서 좌측에 대청마루가 놓여있다. 대청마루 끝에 사랑방이 있었는데 군인은 방으로 성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 군인이 방금 들어온 대문은 사랑방과 마구깐 사이에 있었는데 옛날에 쓰던 외양간은 소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창고가 되어 있었다. 영체는 화덕에 잔 나뭇가지들을 쌓아놓고는 거기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위에 얹혀있는 무쇠솥에다 물을 잔뜩 부으면서 순이에게 명령했다. 순이야 옥수수는 이렇게 벗겨야 돼. 껍질은 다 벗기지 말고 한꺼풀을 남겨둬야 껍질의 물이 옥수수에 배어서 더 맛있게 삶아진단다. 그러니까 한꺼풀은 벗기지 말고 그냥 놔둬라. 알았지? 나는 사랑방에 잠깐 들여다보고 나올게. 말을 끝낸 영체가 거 사랑방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영체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더운 날씨에다 화덕의 아궁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기들이 눈도 못 뜰 정도로 맵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연기들로 인해 눈물은 사정없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순이는 결코 그 일이 싫지는 않았다. 늘 보기만 했던 일들을 직접 해본다는 신기함 때문에 재미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혀 귀찮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 아마 이것도 일종의 행복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옥수수가 다 삶아지기를 기다리고 앉았는데 영채가 영채가 사랑방에서 나왔다. 둘은 무슨 말을 그리도 오랫동안 속삭인 것일까 궁금해진 순이가 영채에게 물었다. 널 보고 고무라고 하던데 나이는 너보다 더 많아 보이더라. 응 나보다 세 살이나 더 많아. 그래도 조카는 조카다. 촌수로 말이야. 야 뱃속에 들어있는 할머니도 있단다. 친척은 다 그런 거야. 친척 오빠야 아들이니까.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조카의 나이가 많아서. 괜찮아. 오랜 습관인데 뭘. 우리 집안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런 경우들은 너무 많아. 야 그나저나 옥수수가 다 삶아진 것 같다. 이제 꺼내자. 영채가 솥뚜껑을 소리나게 열어제치고는 옥수수 한 개를 꺼내어서 뜯어 먹어보더니 응 됐다 됐어 다 삶아졌다 어서 꺼내자. 그렇게 말하고 옥수수를 꺼내어서 두 곳 파구니에 각기 나누어 담더니만 또 순이에게 이른다. 내가 사랑빵에 먼저 갖다주고 올 테니까 너는 이것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먹고 있어. 영채는 아주 부산스러워졌다. 그런 일을 즐기는 것 같았으므로 순이는 영채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랐다. 영채가 먼저 가버리자 순이도 영채가 담아준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채 내의 안방은 순이가 전에도 한 번 와서 자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 낯설지는 않았다. 외로이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영채가 들어서며 물었다. 순이야 어쩌면 좋으냐? 왜? 저 사랑빵에 있는 군인 말이다. 내 조카. 응? 그런데? 글쎄 내 친구를 소개시켜달라면서 자꾸 조르는 거야. 누구를 시켜줄지? 친구야 많잖아. 승열이도 있고 옥자도 있고 그런데 말이다. 저 군인은 꼭 너를 소개시켜달라더라. 네가 자기 마음에 쏙 든다면서. 그 말의 순이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뭐라 할 말을 잃었으므로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뜸거려 뜸을 드렸다. 그래? 대본에 좋다고 대답을 한다면 아마도 순이의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일 것이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잠시 주춤거리는 동안에도 순이의 마음은 은근히 즐거워졌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됐어.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데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순이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독일어 교생과 꼭 닮아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당장의 마음이 들떠서 좋아하며 대답하고 싶었지만 수줍음이 많은 순이는 차마 차마 그렇게나 하지 못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저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얼굴을 불켰다. 그러나 실제의 마음은 이랬다. 좋아. 해줘. 그러고 싶었지만 순이는 그러지를 못했다. 선뜻 대답하기가 어색해지면서 잠시 주춤거리다가 마지 못해 승낙하는 투로 이유를 붙여가며 대답을 했다. 정 그렇다면 일단은 만나볼게. 그러나 결혼 상대는 결코 아니다. 그냥 연애 상대로만이야. 알았어. 그렇게 해. 내가 가서 그리 전하고 올게. 너는 옥수수나 먹고 있어라. 영채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안방과 사랑빵을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였는데 사랑빵에 다녀온 영채가 말했다. 네가 보다시피 지금 내 조카는 현역이잖아. 양평서 복무하고 있는데 봄에 제대를 한대. 제대하고 만나자는데. 그러지 뭐 바쁜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난 백수 건달인데 아무려면 어떻겠어? 일은 그렇게 매듭지어졌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그러자 영채는 순이를 찾아왔다. 영채가 말했다. 순야 내 조카로부터 연락이 왔다. 모레 시내에 있는 영지다방에서 11시에 만나자고 전해달라던데? 그래? 알았어. 영지다방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알다마다 시내 중심에 있잖아. 그걸 누가 모르겠어. 학교 다니는 동안 매일 그 앞으로 지나다녔잖아. 시간 산 미들 구두에다 새로 산 투피스를 차려 입고서 거울 앞에 서서 놀이 조리 재보았다. 여러 차례의 점검을 마친 다음 시간 맞춰서 영지다방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은 10분이 더 남아 있었다. 가는 길에 무슨 방해꾼이라도 생길 까봐 일찍 집을 나섰는데 방해물이 나타나지 않아서였다. 밖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어떨결에 다방 안으로 들어서자 사복으로 말끔하게 갈아입은 영채의 조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손을 번쩍 쳐들어 보이며 반겼다. 여기요. 순이가 소리나는 쪽을 보는데 영채 조카가 일어서서 순이 앞으로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먼저 제 소개부터 하죠. 제 이름은 나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순이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 하였다. 나족이? 나족이라고? 정말로 웃기는 이름이다. 나시라는 성은 영채로부터 많이 들어봐서 익숙했고 또 대대로 물려받은 성씨인지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다 이름이 조기란다. 하필이면 왜 나시성에다 생선 이름을 지은 것일까? 순이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기 위해 한 번 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나족이? 그러는데 눈치가 빠른 조기가 설명을 덧붙인다.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어리석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들면서 좋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 담긴 뜻 때문인데 한문 뜻을 해석하면 일찍 조에 일어날 기 즉 일찍 일어나라는 부지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부지런함이 너무 좋아서 저는 현재 제 이름을 무진장 사랑하고 있답니다. 아주 통쾌하게 웃어버렸으므로 순이도 따라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본인이 좋다면야 그 이름이 최고죠. 나이는 스물세시고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쪽 성함은 저는 정순이입니다. 열아홉 살이고요. 이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말을 하는 조기는 미소를 보내는 일도 잊지 않았는데 미소를 짓는 순간에 조기의 양불에는 보조개들이 쏙쏙 패었고 벌려진 입안의 오른쪽 윗니에 더 씌운 스텐 색깔의 송건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 빛났다. 아마도 벌레가 먹었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서 더 씌웠을 것이지만 순이에게는 그것이 더 미력적으로 보였다. 이 사람은 너무 멋지다. 마음에 꼭 들어. 고개를 끄덕이는데 레지가 차를 가져왔다. 순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져온 것을 요즘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커피가 유행 이었으므로 순이는 듣기만 하던 커피라는 차를 처음으로 마셔보게 되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셔보니 너무 썼다. 약처럼 쓴 차를 사람들은 왜 선호하는 것이지? 억지로 다 마시려고 했지만 더 이상 마실 수 없어서 순이는 마시기를 포기했다. 그러자 조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장소를 옮겨요.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조기가 차값을 지불하고 앞장서서 다방을 나갔다. 행동하는 것마다 조기는 미리 미리 계획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같았다. 걸음걸이도 군대에서 가 제대를 한 탓에 완전히 규격적이다. 다방을 나와 시내를 거쳐 쌍다리 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것이지? 순이는 그게 궁금했지만 말없이 조기의 티만 따랐다. 조기는 곧 봉산동의 산쪽으로 올라갔다. 모처럼 미둘구두를 새로 사서 신었는데 돌에 부딪힐까 봐 순이는 은근히 걱정되었다. 왜 이런 길을 퇴계속 걷는 거야? 약간 짜증이 났지만 순이는 참았다. 산길로 걷다가 돌에 부딪히면 구두에 상처가 남는다. 쇠곳인데 망가지면 어쩌지? 돌을 피해가며 민등산에 오르자 동산 위에는 두 개의 묘지가 나타났다. 대체 이게 누구의 묘지일까? 살피는데 묘지 위에는 밝은 햇살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겨울 내내 비바람을 맞았을 잔디는 그 특유의 초록색을 놓치고서 노란색으로 변해 있어서 아주 평화롭게 보였지만 순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묘지가 조기의 조상들 묘지인가? 그랬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다만 너무 따스하고 포근해서 이야기 장소를 택한 것뿐인 것 같았다. 조기가 먼저 두 산소의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며 순이에게도 권했다. 여기 앉으세요. 순이는 스커트를 입었으므로 안기가 불편해서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기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른 봄인지라 간혹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바람이 잠들면 햇살만이 따스하게 남아서 포근함을 더해 주었다. 조기는 이런 아늑한 장소를 어찌 알고 있었을까? 연애의 명수인가? 아니면 미사를 철도 철미하게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으로 순이가 조기 옆에 살며시 앉자 조기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어서 식구는 달랑하니 어머니와 저 단 세 식구뿐입니다. 그런데 형은 지금 인천대학교 기숙사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 단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조기의 말에 순이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리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느냐며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그 물음보다도 세상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기가 부러웠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엄마가 그리도 싫어하는 장남이나 독자도 아니었다. 엄마가 알면 좋아하겠지? 순이는 먼저 그런 생각부터 했다. 순이에게는 조기처럼 기댈 만한 형제가 하나도 없다. 순이 아래로 남동생이 있긴 했었지만 그 애는 전쟁 때 열병으로 죽고 말았다. 만일 그 애가 살아있었더라면 엄마는 아들을 바라면서 재가도 하지 않았으련만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엄마는 서둘러 제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남으로 변해있었다. 그 덕분으로 순이는 언제나 혼자여야 되었으므로 너무 외롭고 쓸쓸했다. 만일에 남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순이는 그 애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외로워서 슬플 뿐이다. 그런 생각이 젖어있는데 조기가 물었다.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동생들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다 가짜 동생들이에요. 가짜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전쟁 때 아버지는 북쪽으로 납치당하셨어요. 엄마는 3년을 기다리다 북에서 내려온 남자와 재가를 해서 낳은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는 완전히 씨가 다른 동생들이죠. 그래도 동생은 동생 아닙니까? 피줄이 이어진 동생이요. 그렇긴 하지만 호족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이의 설명에 조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기는 아마도 영체로부터 순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었을까?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놀라지는 않으면서 그런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섬 말했다. 자 이제는 일어납시다.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가보면 알아요. 따라오긴 하세요. 명령조다. 그러나 순이에게 이런 일은 늘 있던 일이었으므로 순이는 조기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이번에도 조기가 앞장을 섰고 순이는 조기에 뒤만 따라갔다. 산을 내려간 조기는 곧장 시내 쪽으로 발을 옮겼다. 골목을 지나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섰다. 대문 안에는 대걸처럼 커다란 기와집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조기의 발길은 거기로 향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지어진 양반집인 게 분명했지만 조기의 발길이 멈춘 곳은 큰 기와집의 마당 기퉁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초가 앞이었다. 양반집의 종이 기가하던 집 같았는데 초라한 초가에는 방 하나와 부엌이 하나씩만 있었다. 그 앞에서 조기가 말했다.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무슨 자신감이 저리도 당당할까? 조금 더 주눅이 들어있는 기색이 없어서 순이가 감탄을 하고 있는데 초가의 방문이 열리면서 50대의 키 작은 안악이 문을 열고 나오며 순이를 반갑게 맞이 했다. 어서 와요. 안악은 순이의 손을 꾹 잡으면서 활짝 웃었다. 손이 잡힌 채 어두컴컴한 방으로 인도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을 서있으려니 차츰 시선이 밝아지면서 방안의 물건들이 보였다. 방안 구석에는 한 명의 남자가 우뚝 하니 서있어서 순이는 형인가 생각했는데 조기가 소개를 했다. 제 친구입니다. 그 말에 순이는 공손히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남자는 자기의 통성명도 하지 않고 그저 굽실 고개 숙여 인사를 보냈다. 이름도 이름도 성도 의문 의문 남자였다. 그를 보며 순이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다. 이 사람은 뭐야? 왜 여기에 있지? 선을 봐달라며 이 사람에게 부탁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자 순이는 기분이 조금 잡쳤다. 그 후 조기는 남자친구에 대한 소개는 더 이상 하지도 않으면서 남자친구는 내내 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만 있었다. 인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조기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다가 사과가 서너개가 든 바구니를 안고 들어왔다. 자리에 앉아서 부엌칼로 사과 껍질을 벗기려는데 조기가 순이를 쳐다보며 명용했다. 이 일을 어머니에게 계속 시킬 거야. 어서 사과를 깎아봐요. 순이가 피식 웃고는 안악에게 말했다. 제가 깎을게요. 이리 주세요. 순이는 조기 어머니로부터 바구니를 받아 앞에 놓았다. 사과 껍질을 벗기려는데 손이 마구 떨려 칼질이 자꾸만 빗나갔다. 왜 이러지? 긴장한 탓인가? 왜 이리 손이 마구 떨려? 손이 떨리자 순이의 콧등에서는 땀까지 솟아났다. 순이의 떨림을 본 조기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칼과 사과 바구니를 빼앗았다. 자기 앞으로 당겨놓으며 말했다. 이리 줘요. 내가 깍지. 그러자 세 사람은 재미있다는 듯이 한바탕 웃어 지켰고 조기가 순이에게 물었다. 떨려? 그 물음에 순이는 대답도 못하면서 얼굴만 불켰다. 그러면서 자책을 했다. 나는 바보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왜 사과 껍질도 못 벗기는 거야? 그리고 사과를 먹었다. 그리고 사과를 먹었지만 사과가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낸 다음 조기는 순이와 친구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미니 골프장으로 갔다. 거기에서 조기는 순이에게 골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순이는 조기가 시키는 대로 공을 쳤을 뿐인데 공은 칠 때마다 명중에서 구멍 속으로 쏙쏙 들어갔다. 그것을 본 조기가 순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골프 치는 소질이 있나보네. 이러다간 내가 쥐겠소. 조기와 순이가 재미나게 놀고 있는 사이에도 조기 친구는 멀찍이 서서 순이의 행동거지를 살피고만 있었다. 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진지했다. 그러는 것이 순이는 기분 나빴다. 저 사람은 같이 놀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나를 살피는 거야? 마치 감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했다. 도대체 나로부터 무슨 힘을 잡아서 어쩌겠다는 것이지?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고3 때 교장선생님의 마지막 교훈을 떠올려보았다. 너희들은 말이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는 건강부터 봐야 되는데 사람의 체구는 건강이다.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글씨체를 봐야 된다. 남자는 글씨를 잘 써야 성공도 할 수 있거든. 글씨체가 바른 사람이 정직하니까. 그런데 조기는 건강해 보였고 글씨체도 좋았다. 만나고 헤어진 후에 곧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글씨체가 아주 예뻤다. 거기에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맏아들이나 외아들도 아니다. 이제 마음 놓고 교제를 해도 되겠지 했는데 조기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열정도 잃지 않았다. 편지를 본 엄마가 순이에게 따져물었다. 계집애가 말이다.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다가 중신에 주는 곳으로 시집이나 갈 일이지. 이게 뭐냐. 뭔 연애질이야. 연애질이. 그 사람 대학은 나왔냐. 학벌부터 물었다. 엄마는 초등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아는 것도 많았다. 아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형하고 삼촌이 함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둘 다 내년에 졸업한대요. 형과 삼촌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나 대학에 들어간대요. 한꺼번에 세 사람 등록금 되기는 힘들다면서요. 형제가 몇 명인데.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식구도 단초래요.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밑 여동생이 들어와서 알려준다. 언니 밖에 어떤 남자가 와서 언니를 찾아 빨리 나가 봐. 순이가 놀라면서 물었다. 누군데? 나 모르지. 키가 크던데. 신장로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나가 봐. 동생이 재촉했다. 동생의 말에 순이는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 두루벙거리다가 신장로 쪽의 가로수 밑을 보았다. 거기에 조기가 서 있었는데 베이지색의 바바리 코드 자락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활이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네울류도프의 모습을 닮아있었다. 순간 순이는 느꼈다. 그렇다면 나는 카츠샤? 풍경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한 순이가 자신을 영화성의 주인공으로 여기게 했다. 어쩐 일이야? 왜 찾아왔지? 순이가 저기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조기는 곧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며 봉고차에 올랐다. 말도 없이 행하는 일인지라 순이는 어쩔 수 없이 봉고차에 올랐는데 언제 뒤쫓아왔는지 엄마가 봉고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봉고차는 버스 대신으로 시내를 오가는 교통수단인데 한 차에 세 명이 탔지만 서로는 모르는 사람들처럼 멀찍이서 외면을 했다. 오로지 감막만 했을 뿐인데 그런 속에서 엄마의 눈초리는 매의 눈과 흡사했다. 매의 눈으로 조기에 읽었을 두 족을 자세히 살폈고 조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순이를 뒤따른 걸 보고서 순이의 엄마인 줄 알았을 터이지만 조기는 눈치만 살필 뿐 가만히 있었다. 그때 봉고차가 갑자기 섰는데 그 찰나 조기가 얼른 봉고에서 내렸다. 그 통에 순이도 얼른 따라 내렸고 봉고차는 이내 출발해버렸다. 엄마가 따라서 내릴 말미도 주지 않았으므로 엄마는 그냥 따돌려졌다. 시내의 어느 차집으로 들어간 조기가 순이에게 따져물었다. 편지를 여러 통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여러 통을요? 한 통밖에 못 받았는데. 그랬어? 그렇게 된 거였어? 조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낌새를 챈 듯 싸늘한 인상을 나타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날이면 날마다 순이를 들들 뽑가댔다. 이 멍청아!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을 무엇하러 만나고 다녀? 절대로 만나지 마! 절대로 안 돼! 알았어? 그러고 보니 조기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았다. 당당한 남자였다면 엄마가 순이 엄마인 줄 눈치를 챘으면 마땅히 앞으로 나서서 인사를 해야 옳았었다. 그런데 조기는 그러지 않았고 그 일이 엄마의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괘씸이 여겨진 탓에 불합격점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생각하는 순이 신랑감의 조건은 둘째나 셋째 아들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을 들고 나왔다. 남자가 대학은 나와야 된다면서 우겨대기 시작했다. 하긴 중학교 동기동창생 옥시미는 중학교만 나왔어도 대학 나온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순이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겨우 고등학교 나온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다닌다니 엄마의 심정은 백번 이해가 갔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순이에게 들어오는 선 자리는 모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뿐이니 어쩌겠는가. 그런 엄마의 반대를 물리치며 허구헌 날 지구속에 틀어박혀 있는 일은 순이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다. 그리하여 순이는 이 굴속 같은 집을 벗어나기 위해 한 꾀를 생각해내었다. 탈출 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계속되는 엄마의 성화와 의부다비의 들들 뽑김은 순이로 하여금 더 이상 벗어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새옷을 사서 입어도 의부다비는 눈꼴 사납다며 나무랍다. 왜 옷차림새가 저게 뭐여 단정하게 입고 다니지 못하고서 어쩌다 유행하는 구두를 사서 신어도 의부다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엄마를 나무랍다. 아 꼴이 저게 뭐여 여자가 돼가지고서 나무람을 직접 순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날마다 순이 대신 엄마를 들들 뽑가댔다. 그런 날엔 엄마가 한 수를 더 떴다. 개즈배가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지 못하고 왜 그래 빨빨거리고 돌아치면서 꼬리를 치고 다녀. 순이가 남자들 사냥이라도 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나무랍다. 그런 날에 순이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무슨 꼬리를 치고 다녔다고 저러는 거야? 그러던 끝에 기억 속에서 한 조각을 찾아냈다. 하도 심심해서 군인 극장의 영화를 보러 갔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남자가 뒤를 쫓았다. 언뜻 돌아다 보니 한의 선배였다. 어찌어찌 피해서 따돌리긴 했었는데 순이의 집까지 찾아왔었단다. 그런 사실에 대하여 엄마는 과장법까지 사용했다. 순이에게 부풀려서 닭달질을 해대는데 사소한 일들까지 사사건건 잔소리를 퍼부어대니 살마까지 나지 않았다. 거기에다 더 보태어져서 조개의 일은 더욱더 발악적인 수준이어서 순이는 반맞도 없었다. 잔소리를 때문에 소화도 안 되면서 머리까지 지근지근 아파왔다. 이러다간 네 명도 다 못 살면서 죽고 말지.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서 이 집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 궁리하던 어느 날에 신문을 살폈다. 서울 광화문에 양재학원이 있는데 학생무직 강구가 나와 있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딱히 취직할 곳도 없던 청년들을 위해 학원 쪽에서 손짓을 했다. 살펴보니 기숙사도 있었고 일본 유학의 길도 열려있단다. 대단히 학원이 모양이었다. 여기나 가볼까? 그동안 엄마는 순이를 데리고 온 자식이라며 여러모로 괄씨를 했었다. 집에서 입는 옷들은 모두 양궁주들이 입다 버린 옷들을 주워다 주었고 교복은 가장 싸구려 양복점에서 일그러지게 맞추어서 주었었는데 교복을 입으면 곱추처럼 등이 굽어 보였다. 등쪽이 블루 칸이 튀어나와서 사람까지 병신처럼 망가뜨렸으므로 순이는 그것을 그냥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쓰던 재봉틀을 배워서 손수 교복을 해 입고 다녔었다. 그 덕에 엄마도 알 것이다. 순이에게 양재의 소질이 있다는 것쯤은. 딱히 옷을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을런지는 몰라도 순이는 그쪽을 택했다. 이 동굴같이 어두운 집을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으므로 순이가 엄마에게 졸랐다. 엄마 나 서울에 있는 양재학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로 보내줘요. 엄마가 물었다. 거기 가면 어디에서 다니려고? 기숙사도 있어요. 잘하면 일본 유학도 갈 수 있대요. 원장이 일본 여자래요. 순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러와서 앉아있던 학족 할멈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너는 참으로 생각 한 번 기발하기 잘했다. 그게 최고다. 기술 배우는 게 최고야. 전쟁통에도 그러더라. 재단사들은 가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도 금지 않으면서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살더라. 살아보니 사람은 말이다. 무슨 일이든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어서 가라. 가서 기술을 배워. 합족 할멈은 마치 자기가 순이의 뒷바라지를 해줄 기세로 서둘러서 엄마를 부추겼다. 애가 조르는데 어서 보내요. 기술을 배운다잖아.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희망줄이 있어요. 합족 할멈의 부축김에 엄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승낙을 했다. 그래? 그러면 가봐. 돈은 얼마나 두는데 하며 뒷바라지 해줄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엄마는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재정이 튼튼했다. 함께 일하는 합족 할멈은 커다란 버스회사를 운영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그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양키 물건 장사를 하고 있다. 양궁주들이 밤새껏 미군들에게 아양을 떨어댄 끝에 미군들은 PX에서 미제 물건들을 사오도록 한다. 그런 다음 그 물건들을 중간 상인인 엄마나 합족 할멈에게 싸게 팔아넘겼다. 양궁주들로부터 양키 물건들을 싼 값에 사들인 엄마와 합족 할멈은 시내로 나가서 시장에다 비싼 값으로 판다. 거기서 나는 차액은 모두 수중에 들어가는데 수입이 아주 짭짤했다. 그 본돈으로 엄마는 모두 모아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집을 넓혔다. 방을 12간으로 늘여 거기에서도 수입을 보았는데 그 많은 돈들이 엄마를 풍족하게 해주었다. 엄마는 초등학교 문전에도 못 가왔지만 머리가 좋아서 야학으로 국문을 떼었고 돈 보는 수단도 대단했다. 외정시대를 겪는 동안 가난에 찌들었던 어린 시절이 흡혈기처럼 돈을 빨아들이는데 일조를 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엄마는 일본 유학에 대한 꿈은 있었던 모양이었다. 순이가 말한 일본 유학이라는 단어에 기가 더 솔깃했을 렌지도 모를 일이다. 거기에다 합족 할멈까지 거들어서 순이의 일은 거뜬하게 끝났다. 이제 굴속 같은 암흑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3월이었다. 순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엔 기차에 올랐는데 서울에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세 번째 가는 길인데 첫 번째는 의부다위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창경원에서 벌어진 과학 박람회를 참석했을 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였고 이번에는 세 번째였다. 그런 탓에 순이는 서울의 지리는 어지간히 깨고 있었다. 청양리에서 내려 전차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양재학원은 광화문 로타리에 있었는데 간판이 너무 커서 간판을 보고 단번에 쉽게 찾았다. 등록금을 내고 기숙사를 배정받았는데 기숙사라는 곳은 새의 검정 산 꼭대기에 줄지어 새로 지은 서양식 주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짓기 시작한 집들인데 그 모양들이 다 똑같았다. 일정한 규격들로 크기도 똑같았다. 동네에는 양재학원의 원장인 명석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남의 집 방 하나를 얻어서 그것이 기숙사라고 했다. 방에는 순이보다 한 발 먼저 온 광주여자가 있었는데 순이보다 세 살이나 위였다. 이름은 혜자인데 침례교회의 신자였다. 침례교 신자들은 새우젓이나 멸치젓 따위의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고기 따위는 절대로 입에도 대지 않아서 너무 불편했다. 거기에다 식수는 물장사에게 사 먹어야 되었는데 혜자는 물값을 아끼려고 밤중에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있는 물웅덩이를 찾아 나서곤 했다.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잠든 밤중에 일어나서 어둠을 해치고 물웅덩이로 가야만 되었다. 낮 동안에 다 퍼간 물은 밤이 되면서 다시 마음 괴물이 고여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노라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어둠을 해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었으므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런 불편함이 싫은 순이는 고민 끝에 알아보니 냉촌동에도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순이는 곧장 이사장에게 부탁을 했다. 이사장님 저를 냉촌동 기숙사로 옮겨주세요. 그러자 이사장은 곧 순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냉촌동 기숙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 일본 여자인 원장이 자서전을 써서 책을 발간했었는데 틈새를 노린 영화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영화는 인기를 얻지 못해서 망했고 영화사 사장은 가지고 있던 집을 원고료로 원장에게 인쇄로 주었단다. 그 집을 원장 남편 이사장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단다. 위치는 서대문 밖, 낮은 산, 초협에 있어서 수도물은 잘 나왔고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 생활이 안정되자 순이는 조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조기로부터 답장이 날아왔고 순이는 또 답장을 보냈다. 그러노라 글을 써보지 않던 순이가 편지를 자주 쓰려하니 어떤 때는 무슨 말을 써야 될 렌지 글귀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순이는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가며 좋은 문구를 따서 답장 속에 집어넣고 나였다. 그러던 끝에 조기로부터 만나자는 편지가 왔다. 서울에서 조기가 알려준 장소에 나가자 조기가 말했다. 오늘 어디 갈 곳이 있어? 어디요? 인천. 인천에는 뭐하러 가요? 가보면 알아. 그래도 알고는 가야죠. 실은 형하고 삼촌이 인천대학 기숙사 있거든. 제대를 했으니까 인사차 가는 길인데 함께 가자고. 거길 내가 왜 가요. 싫어요. 혼자 다녀와요. 이참에 함께 가서 인사를 하는 편이 좋지 않아? 나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친구도 되줄 겸 인천 구경도 하고 인천에 가봤어? 아니요. 그럼 같이 가자고. 바람도 셀 겸 남자 기숙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그러니까 같이 가. 조기의 부추김에 밀렸고 휘위를 맞아 특별히 할 일도 없던 차에 순이는 서슴없이 따라 나섰다. 버스를 타고 인천에서 내려 걸어 대학 내로 들어갔다. 영채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있을 적의 일을 자주 자랑삼아 순이에게 말을 했었다. 기숙사에는 2층 침대가 있단다. 남밤은 들어왔지만 시간제로 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더라. 생각해보니 좋은 내 짐 놔두고 그게 무슨 센 고생이냐? 고생을 돈 주고 사사하는 격이라서 난 대학을 그만뒀다. 물론 영채는 공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적성에도 맞지 않거니와 취미마저 없었는데 그저 올케 우격 따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겨우 한 학기만 다니고는 그만두었다. 영채의 말을 들은 순이는 기숙사라는 곳이 본래 2층 침대가 있는 줄로만 알았었다. 그런데 양재학원의 기숙사는 모두 일반 주택이어서 너무나도 실망이 컸다. 더군다나 냉천동의 한옥은 아궁이에 연탄불을 뗄 수 있어서 여느 가정집과 같아서 좋았다. 그런데 남자 기숙사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졌다. 지방대학의 교정은 아주 넓으면서도 환산했는데 그것을 걸으며 조기가 순이를 놀려댔다. 겁왔나? 무엇이 겁나요? 여자 혼자서 말이야 남자들 기숙사에 가는데 겁도 없이 따라오고 있잖아 얼굴색도 하나 붉히지도 않네 참으로 당돌해. 남자는 말이야 여자 기숙사에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거든 감히 들어가볼 생각도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기색이네 그런 핀잔에 순이가 희쑥하니 웃으며 대답했다.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남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말이 끝나는 동시에 기숙사의 경비실 앞에 당도했다. 조기는 경비에게 면의 신청을 했고 조금 있으려니 조기의 형과 삼촌이 나타나서 반겼다. 그리고 조기의 옆에 서 있는 순이를 보더니 놀랐다. 뭐야 너 여자친구냐? 네 그런데요 인사해 이쪽은 형이고 이쪽은 삼촌이야 조기가 각각 가르치면서 인사를 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순이는 고분고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순이가 고개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보내자 형이 앞장서며 말했다. 따라오시죠 두 사람은 곧 앞장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자기들이 기가하는 방으로 조기와 순이를 안내했다. 순이는 내내 조기의 뒤를 따랐는데 들어가 보니 방에는 2층 침대가 두 개 벽 쪽으로 붙어서 놓여 있었다. 가운데에는 통로였으므로 의자에 앉으니 양옆으로 침대가 놓인 꼴이 되었다. 2층의 침대가 두 개니까 한방에는 네 사람이 기가하고 있는 셈이었다.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앉아 벽 쪽을 보니 여자 배우들의 나체 사진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그걸 본 순이가 그제야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자신의 나체를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치솟으면서 얼굴도 붉어졌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서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들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멋지게 잘 빠진 여배우들의 나체 사진들만 쳐다보는 모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퍼졌는지 순이의 주위에 남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순이가 이곳을 구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대기위에 온 것 같았다. 남학생들 울타리 속에 갇힌 원숭이 꼴이 된 순이가 기분이 잡쳤다. 여자 구경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곳을 조기는 무슨 생각으로 데려온 걸까? 조기의 생각은 이랬을 거였다. 이 여자를 네 여자로 삼으려는데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좀 봐주세요. 질문식의 검열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내놓고 평가를 받은 후에 정하려는 의도였는가? 그 후 조기는 삼촌과 형으로부터 어떤 승낙을 얻어냈는지 모르겠다. 기숙사를 나온 다음 조기는 곧장 순이를 데리고 남산으로 향했다. 산책을 걸어서 올라가다가 배가 고프다며 중국집으로 들어갔다. 초라한 중국집이었는데 조기는 자장면을 시켜놓고 순이에게 약속을 권했다. 나는 말이야 전에 말했듯이 형과 삼촌이 대학을 졸업해야 그 다음에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리고 형과 삼촌은 내년에 졸업하니까 내가 대학을 나와 직장을 잡으려면 아마도 앞으로 5년은 좋게 걸릴 것이야. 그 5년을 기다려줄 수 있어? 조기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하면서 순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쉽게 약속했다. 금년이 19살이니까 5년이 지나야 24살밖에 안 된다. 그동안이야 별일 없을 것이고 기꺼이 기다려줄 수도 있다.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순이는 흔쾌히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때가 되면 결혼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나이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뒤에 조기는 일주일에 한 통씩 꼭꼭 편지를 써서 보냈다. 순이 역시도 본래 문장역은 없었지만 자꾸만 편지를 쓰다 보니 문장역도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생겨서 만났는데 조기가 이런 말을 순이에게 했다. 소설을 써보지 그래. 뭐야? 소설이야? 내가 무슨 소설식이나? 그 말에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기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지? 나의 사연들이 그를 귀찮게 했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무의식 중에 했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녀 작가님의 그게 사랑이냐 계속 이어지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엔 뒷조사부터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월 5일부터 장편 소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수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